안녕하세요 엑셀 여러분들 백현입니다 네 이번에는 테이프로 만들어지는 정말 특별한 프로젝트에 제가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어릴 적에 테이프로 듣는 걸 빼고는 단 한 번도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프로젝트에 제가 참여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분이 좋고요 또 강타 선배님의 인형을 부르게 되어서 뭔가 감개무량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도영이 우리 도영이랑 함께 이렇게 콜라보레이션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잘 듣고 계신가요? 노래 좋다고요? 감사합니다 일단은 우리 도영이 목소리도 그렇고 제 목소리도 그렇고 이 곡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또 음반으로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소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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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